이 작업이 뭐냐 침판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비촉이라고 하는데 얘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 전면을 기준으로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굉장히 복잡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바로 이거 접목에 놓고 있죠 저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얘를 재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살짝 잡게끔 해 놓고 재단을 하고 재단해와서 얘 그리고 홈 따는 것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아마도 오늘 조립될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 4시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립이 됩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오크랑 상당하죠 항상 앞은 오크입니다 오크 오크가 가야 돼요 뒤집어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얘를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제비촉 얘 같은 경우에는 제비 꼬리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제비촉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얘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 턱이 3개 있죠 3단으로 턱이 되어 있죠 이 턱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홈을 파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시면 어떻게 깊이를 더 파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10mm 파야 되는데 잘못 파셨고 13mm를 파버렸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통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하시다 보면 얘가 뒤쪽으로 3mm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앞쪽에 써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고 작업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턱을 만들자 이게 턱자임입니다 턱자임에 앞에 제비촉이 붙은 거 가장 기본적인 턱자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무게 라인 얘는 딱 10mm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하단을 10mm를 파시는 20mm를 파시는 30mm를 파시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10mm밖에 안 돼요 왜냐 양쪽에서 걸어주기 때문에 동단에 얘는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자 폭이 긴 작업을 하실 때에는 한 300 정도 되는 작업 내지는 400 정도 되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중간에 이 코를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립을 하다 보면은 조금 새로 꽉 조우거든요 중간 부분만 쑥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턱은 깊이도 잡아주지만 얘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얘가 없어도 빠지진 않습니다 이 턱에 의해서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어떻게 10mm, 10mm 들어갑니다 일단은 10mm, 10mm 뒤에서 20mm 들어가셔도 되고 10mm 들어가셔도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따가 재단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폭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저희가 전체 이 폭에서 뒤쪽으로 우동 판이 들어가죠 판이 들어가요 뒤에 이제 칸막이 판이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갈 거 빼고 한 10mm, 20mm 작게 전체 폭보다 10에서 20mm 정도 작게끔 재단이 됐고요 기준이 되는 것은 전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문제예요 선생님들 길이가 길이가 자, 세미촉을 설명 드리자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 뭐 하냐면 얘네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칼금을 찍어놨죠 이 칼금을 찍어놓은 요거는 뭐냐 첨판 또는 찌판의 내경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6면치 조립된 상태에서 박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그묵의 라인이 첨판, 찌판 조립되는 요 폭이랑 동일한 폭이란 거예요 요 양쪽으로 남아있는 건 차후에 제비촉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어림짐작해서 자르느냐 얘를 너무 많이 남겨두고 자르게 되면은 홈을 되게 깊이 파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자르면은 얘가 제비촉이 원래는 요렇게 뾰족하게 나오고 있는데 짧게 되면 어떻게? 육각형 형태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모서리가 없는 그럼 요 치수는 어떻게 맞추느냐 자, 제비촉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예판 있죠 예판의 두께의 반만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그 얘기는 뭐냐 얘를 보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연기라고 볼게요 연기면 X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45도 45도가 요게 뭐예요 얘를 정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단틈이잖아요 높이가 즉 뭐냐 요 두께의 단틈만큼이라는 거예요 요 두께의 반틈 요 두께의 반틈이 온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희가 16mm로 재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 8mm, 8mm만 나오면 정확하게 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선생님들이 측정을 해 놓은 요 내경이 그 무게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0.5mm, 많게는 1mm씩 오차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혼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고 양쪽 끝으로 0.5mm 정도만 열을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1mm씩 열을 줄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이 평균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천판 또는 지판의 내경이 2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재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16mm를 더한 276mm를 뽑아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 범위를 생각을 해갖고 양쪽에 끝머리 기준으로 1mm, 1mm 더 넣어서 278mm를 뽑을 거란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이렇게 재단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재단을 하고 잘라놓고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은 조금 저렇게 놔두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비계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percent expect